레드필 코리아 영향력 있는 한국 유튜버 중에서 레드필 코리아만큼 페미니즘 논점들에 대해 많이 다룬 안티 페미니스트는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이자 페미니즘 저격수인 이덕하의 입장에서 볼 때 레드필 코리아는 페미니즘에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설픈 레드필 이론가에 머물고 싶지 않다면, 어설픈 안티 페미니스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페미니즘의 잔재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싶다면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해보길 권합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이 남녀의 지능이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공계 방면에서 남자가 우월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주로 남자가 사냥과 전쟁을 했고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의 원조는 자연선택이론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제시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은 자칭 진보주의자들을 열받게 할 만한 진화심리학 가설을 제시한 것으로도 진화심리학의 원조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체스를 잘 둔다는 주장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이런 주장이 개소리라고 믿는 듯합니다.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는 논점을 비틉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체스를 잘 둔다는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나섰다가, 여자는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용두삼위이자 허수아비 공격입니다. 역도 선수 장미란을 언급하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선천적으로 힘이 세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지능의 측면에서 남녀의 선천적 차이는 없다고 바득바득 우깁니다. 여전히 지적 업적에서 남녀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이유는 순전히 가부장제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안티 페미니스트라는 레드필 코리아가 적어도 체스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성미에 대한 남자의 평가 중 상당 부분이 자연선택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봅니다. 여자에게는 폐경이 있기 때문에 젊어보이는 얼굴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중요하도록 인류가 진화했다고 봅니다. 모래식의 몸매인 여자와 가슴 큰 여자가 번식의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 있다고 봅니다. 반면 페미니즘에서는 여성미의 기준이 전적으로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가부장제 문화가 임의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빌랜드로프의 비너스가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반영한다고 우깁니다. 모래식이와는 거리가 아주 먼 몸매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레드필 코리아가 동조하고 있습니다. 빌랜드로프의 비너스가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미를 반영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빌랜드로프의 비너스에는 눈, 코, 입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몸매가 이상적으로 여겨졌다고 우기고 싶다면 옛날에는 눈, 코, 입이 없어야 이상적인 여자 얼굴로 여겨졌다고도 한번 우겨보십시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성욕이 강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페미니즘에 물들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강간은 성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레드필 코리아 역시 성욕은 강간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레드필 코리아에 따르면 만약 성욕이 강간의 원인이라면 남자들이 다들 24시간 동안 강간을 하려고 덤벼야 말이 됩니다. 원인 개념을 참으로 희한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가 통한다면 사람들이 다들 24시간 동안 먹을 것에 달려드는 것은 아니니까 식욕은 식사의 원인이 아닐 겁니다. 성욕이 강간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할머니보다 젊은 여자를 강간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남자는 폐경이 지난 것이 확실한 할머니에게는 성욕을 훨씬 덜 느끼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 약물치료가 여러 나라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의 주된 동기가 성욕임을 보여줍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모두가 골고루 갖기를 바란다고 주장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등적이라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자들 사이의 자매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반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정녀 또는 보족보에도 주목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자들은 모두가 골고루 갖기를 바란다는 레드필 코리아의 주장은 진화심리학보다는 페미니즘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존 원시 부족들을 보면 여자들이 채집한 것은 가족끼리만 나누어 먹는 경향이 강하고 남자들이 사냥한 것은 부족 전체에서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부족 전체보다는 자기 가족을 더 많이 챙길 만한 진화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부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명목상 자식이 유전적 자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외관여자와 섹스를 한 적 있다면 그 여자의 자식이 남자의 유전적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부족의 공익을 위해 애쓰음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이면 대체로 더 많은 아내들과 더 많은 섹스 파트너들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번식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평판이 좋아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결국은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성격으로 진화했다고 봅니다. 남자의 부모 투자가 여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번식 대박을 터뜨리기도 쉽고 번식 쪽박을 차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모험적인 전략을 쓰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것이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없고 더 폭력적이고 더 부도덕하고 더 지저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여자가 남자보다 덜 폭력적인 것은 순전히 남자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성과 관련하여 남녀의 심리가 매우 다르게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폭력성 논점에서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남녀의 선천적 차이가 없다고 보는 페미니즘의 백지론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싱글맘이 많은 미국을 언급하면서 여성적 환경에서 자란 남자가 여성적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남자아이가 폭력적인 남성성에 노출되어 폭력적으로 사회화된다는 페미니즘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미국 싱글맘의 아들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폭행이나 다른 범죄도 많이 저지릅니다. 이것은 남성적인 특성입니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아들을 더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싱글맘의 아들이 대체로 더 폭력적인 이유는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며 가난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이 아들을 더 여성적으로 만든다고 단언하고 싶다면 설득력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아들들이 실제로 더 여성적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필요하며 아버지의 부재가 여성성의 원인임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